가려움은 별것 아닌 증상처럼 느껴지지만 꽤나 신경을 거슬리게 합니다. 손을 쓰지 못하는 상황인데 가렵거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가려운 경우 지금 당장 긁지 않으면 미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다행히 우리는 도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에 가려움을 해소시켜줄 도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원하는 부위를 긁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아무리 긁어도 가려움이 해소되지 않거나 몸의 일부를 절단한 사람의 경우 절단 부위가 가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가려움은 왜 발생하는 것이며 어떻게 해야 해소할 수 있는 것일까요? 가려움이 생기는 데는 꽤 여러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모기에 물렸을 때 알레르기에 의한 가려움, 날씨가 건조할 때 병에 의해 가렵기도 하고 공기 중에 먼지나 머리카락을 포함한 무언가가 피부에 닿았을 때 가렵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무런 원인도 없는데 갑자기 가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왜 가려운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히스타민이라는 물질 때문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히스타민은 피부가 자극받았을 때 방어를 하기 위해 분비되는 물질 중 하나입니다. 히스타민이 분비되면 모세혈관이 확장되어 더 많은 혈액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가 붓고 빨갛게 달아오르는 것이죠. 혈관이 확장되면 백혈구처럼 우리의 몸을 보호해주는 세포가 위험에 대해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피부 속으로 들어온 외부 물질을 제거하거나 곧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외부 물질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이죠. 피부에는 감각을 느끼는 여러가지 신경이 있는데 히스타민이 분비되면서 여러 신경 중 하나인 자유신경 종말을 자극해 가려움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가려움이란 피부에 자극을 주는 외부 물질을 제거하려는 일종의 방어동작인 것이죠. 모기는 피를 빨 때 피가 굳지 않게 하기 위해 항응고제를 방출합니다. 항응고제는 외부 유해물질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 히스타민이 분비됩니다. 모기에 물리면 가려운 이유는 모기가 가려움을 유발하는 물질을 넣어서가 아니라 히스타민이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아무리 긁어도 가려움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려워서 몸을 긁기 시작하면 뇌는 가려움이 해소됐다는 신호보다 피부에 통증이 온다라는 신호를 먼저 받게 됩니다. 그러면 통증을 없애기 위해 뇌에서 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을 분비합니다. 딱 여기까지만 이루어진다면 통증도 가려움도 사라지기 때문에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로토닌이 분비되면서 가려움을 뇌에 전달하는 뉴런을 자극해 또다시 가려움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럼 또 가려운 곳을 긁게 되고 몸을 긁기 시작하면 뇌는 이것을 통증으로 인식해 또다시 세로토닌이 나오고 또 뉴런을 자극하고 또 가렵고 또 통증이고 또 세로토닌 또 뉴런 가렵고 통증 세로토닌 뉴런 가렵고 통증 세로토닌 뉴런 가렵고 통증 세로토닌 뉴런 가렵고 통증 세로토닌 뉴런 이렇게 가려움에 대한 무한의 인피니티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가려움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고통이지만 신체의 일부를 절단한 사람들에게는 더 큰 고통을 준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신체를 절단했음에도 마치 그 신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가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현상은 절단해버려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긁을 수가 없어 가려움을 해소하지 못해 미쳐버릴 정도로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가려움뿐만 아니라 춥거나 아프기도 하고 운동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해서 환상통이라고 부릅니다. 환상통의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뇌가 착각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절단되지 않았을 때의 고통을 뇌가 기억하고 있다가 절단된 이후에도 뇌는 절단됐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똑같은 고통을 전달하기 때문에 없는 부위이지만 통증이 느껴지는 것이죠. 불행 중 다행으로 환상통은 거울을 이용해 어느 정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 손을 절단했는데 왼쪽 손에 가려움이 느껴지면 오른쪽 손을 거울에 비치게 한 뒤 긁는 행위를 하면 뇌는 왼쪽 손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착각해 가려움이 해소되는 것이죠. 어딘가 가려울 때 긁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가려움을 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딘가를 긁어야 할 때는 세로토닌에 지배당하지 않고 적당히 긁어야 피부에 상처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병에 의해 가려움이 생기는 경우 긁는 것보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